오늘은 슈퍼주니어의 세 번째 날입니다. 세 번째 날, 드디어 단체 컷이 촬영이 진행되는데요.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. 굉장히 춥고, 건축 양식들이 참 예뻐서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. 또 자연공항에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쁜 사진 기대해 주세요. 눈이 뜨거운이 왜 있었어요? 그렇지, 어. 밑에 힘껏, 밑에 힘껏. 내려가도록 위험합니다. 좋아요. 네. 아이, 잘하네. 그렇지? 됐지? 됐지? 네. 아, 좋네요. 오케이, 좋다. 조금만 더 틀어보자, 이렇게. 오케이, 어, 어. 어? 손바닥이 굉장히 너무 많이 보이는데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어, 좋다, 어. 오케이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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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굿 좋아요 굿 네에에에에 고춧가루 끝 끝 끝 좋아요 수선 이쪽으로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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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그렇지 끝 네 끝 아 좋다 좋아요 끝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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